안녕하세요. 바쁜 유튜브 생태계 속 슬로우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결혼도 하고 이사도 하게 되어서 업로드가 많이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이별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생애 마지막 당부, 웬디 미첼 지음, 문예춘추사 출판입니다. 치매 환자인 저자는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흔히 품는 질문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육체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울까? 죽으면 그 고통에서 해방될까? 네,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과 임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책이 무겁지는 않고요. 편안하게 한 번쯤은 고귀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끔 만들게 합니다. 마지막까지 삶의 주인이기를 바라는 어느 치매 환자의 고백, 생애 마지막 당부, 잠들기 전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제 1장 죽음에 대한 대화 도대체 코코넛 밀크는 어디에 쓰는 거지? 나는 우리 집 거실에서 친구인 데이비드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최근에 사별을 했다. 우리 둘 다 그렇다. 그의 아내인 실비아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우리는 둘 다 실비아의 죽음에 무척 괴로워했다. 그래도 그의 질문을 듣자 나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실비아도 들었다면 웃었을 것이다. 실비아는 나한테 말해줄 기회가 없었어. 데이비드는 말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나는 두 번째 책에서 실비아의 죽음에 대해 썼다. 치매 환자로서 마음이 아픈 것이 어떤 느낌인지 뇌에 생긴 질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두 가지 감정, 행복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말했다. 치매는 잔인하고 끔찍한 질환이지만 때때로 선물을 주기도 한다. 내 경우 가장 친하고 소중한 친구가 난수함으로 죽은 후 어쩐 일인지 치매 때문에 슬픔이 없어졌다. 다시는 실비아를 볼 수 없어서 정말 슬펐는데 그 다음에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 때문에 웃음이 나온 것이다.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본다면 분명 이상할 것이다. 그날은 코코넛 밀크 때문이었다. 실비아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주 많은 계획을 세웠다. 데이비드에게 요리를 알려주고 싶어 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제야 어두컴컴한 주방 찬장 안에서 코코넛 밀크캔처럼 이국적인 식품을 찾아낸 그는 도대체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아해했다. 실비아와 나는 1995년부터 친구 사이였다. 당시 나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혼자 두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실비아는 내가 병원 접수처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나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처음에 실비아는 나의 직장 상사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부모의 죽음, 결혼의 종말, 벅찬 환희, 임신과 출산 등 인생에서 겪은 온갖 사연과 트라우마를 나누며 서로를 알 수 있었다. 나는 실비아가 코코넛 밀크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데이비드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나는 코코넛 밀크는 실비아가 카레에 넣는 비법 재료예요 라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30년 전에 실비아에게 카레 요리법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나였지만 실비아는 다른 재료를 찾아 내 레시피를 개선해서 자기만의 카레를 만들었다. 어딘가에서 코코넛 밀크를 쓰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 필요한 비법 재료임을 깨닫고 활용했던 것이다. 우정은 그런 것이 아닐까 끊임없이 주고받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평생의 조언을 나누는 것 말이다. 나와 실비아의 우정은 평생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실비아는 옆에서 내가 치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도와주었고 내가 참여하던 실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다. 또 그녀는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게 감화되었다고 말했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병을 대하면서 겨련하게 실험과 치료법을 조사하겠노라고 말이다. 나도 너처럼 강해 맞설 수 있어 그녀는 말했다. 실비아가 그랬듯이 이제는 내가 그녀를 지지할 차례였다. 하지만 나는 우리 입장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랐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 몸에서 암을 빼내서 내 몸에 넣고 그녀에게 치매는 짐 지우지 않기를 바랐다. 실비아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고 사랑하는 새 남편과 함께해야 할 그 모든 모험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나는 이미 시안부 질병을 진단받았다.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녀의 짐을 짊어지고 싶다고 그녀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다. 현실적인 계획이나 장기적인 생각 없이 아직 매일 할 수 있는 일들로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일 같았다. 그래서인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택할 대기 전술 목록에 십사리 내 죽음을 넣을 수 있었다. 반면에 실비아에게는 현실적인 계획, 성취욕구, 살아야 할 진정한 이유가 있었다. 죽음을 더 잘 이용하고 실비아에게 계속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공허하게 들렸을지 알았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치매 진단을 받고 실비아가 나중에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우정에 먼저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은 내가 되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실비아는 나에게 문자를 보낼 때 좋지 않은 소식이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보냈다. 그녀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치매에서 얻은 가르침, 늘 현재를 살아간다는 교훈을 그녀도 얻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그랬듯이 종종 이런 문자를 보내곤 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지만 아마 내일은 좋아질 거야. 그때 우리는 실비아에게 내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캐럴과 바스락거리는 포장지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가운데 2020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는데 25일에 여느 때처럼 와야 할 실비아의 문자가 오지 않았다. 나는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다음날 실비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친한 친구만이 감지할 수 있는 느낌이었다. 아,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병원이야. 라고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내가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에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지 잘 아는 실비아는 나쁜 소식을 전해서 크리스마스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왜 그랬냐고 질책하자 실비아는 내가 자신이었어도 그랬을 것이라고 바로 대답했다. 나 역시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결심은 그대로였지만 희망이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음을 때때로 느낄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실비아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의사의 왕진 가방에는 잡동산이만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가득이었는데 문자는 점점 뜸해지고 짧아졌다. 나는 그녀가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연락은 데이비드와 더 많이 했고 그는 실비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었다. 2021년 1월에 실비아가 보낸 두 번째 문자는 이랬다. 잠들 때까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4주 후 온 마지막 문자는 이렇게 시작했다. 안녕 소중한 내 친구 그리고 일주일 후 실비아는 세상을 떠났다. 실비아는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할 말을 다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지내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가족과 함께 앉아 장례식을 계획하고 혼자 남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 데이비드와 이야기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데이비드가 그녀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고 끝까지 그랬다.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남은 사람들 몫이기에 자기 생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잘 알았다. 나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실비아의 죽음을 계기로 나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여전히 희미하나마 빛이 있고 죽음의 진행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통제할 수는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선택하는 기쁨이 더 많이 남아있고 서로 주고받아야 할 사랑의 말이 있다. 전에는 단 하루 한 시간 한 순간을 선물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선물이다. 나는 내 친구가 남은 하루하루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 비록 데이비드에게 코코넛 밀크의 용도에 대해 말해줄 기회는 없었어도 말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위해서 친구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더 이상은 두려운 것이 없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어둠, 동물, 어린아이들만 남기고 죽는 것 등 모든 것이 두렵다고 쓴 적이 있다. 하지만 2014년에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다른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다. 최악의 두려움, 나를 나답게 만드는 본질인 정신을 잃는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전 책들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살아야 할 남은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제는 솔직해져야겠다. 지금은 죽음이 마치 선물처럼 여겨진다. 미처 준비도 못한 내게서 삶을 아사간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선물 말이다. 그래도 내 딸들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실비아가 그랬듯이 뒤에 남을 사람들이 내 죽음을 덜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은 폭풍 우치는 바다에서 우리를 묶어주는 닷일 것이다. 그 사랑에 닷이 없다면 우리는 파도에 밀려 어디로든 표류하면서 꽤 행복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삶에 묶어두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이 서로와 우리 모두에 대한 소중한 선물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설령 사랑 때문에 가장 큰 슬픔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어쨌든 우리가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다면 슬피 울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이다. 1963년에 존 힌튼 정신과 교수는 영국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죽음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지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환자들이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듣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힌튼 교수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고 믿었다. 그런데 인터뷰 대상이었던 38명 환자 중에서 의료진에게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다만 일부 환자는 사제로부터 넌지시 전해들었다고 했다. 힌튼 교수는 에세이 죽어가는 사람들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촉진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다수는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친절해지고 정신적으로 고귀해진다. 그들은 뒤에 남겨져서 상실감을 견뎌야 하는 이들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눈에 띄게 그리고 은근하게 애정을 드러내 보인다. 계속 죽음을 향해 가는 환자들 대부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움을 충분히 받으면 영구적인 무의식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영구적인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인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나야 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의학적으로 외과적으로 약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다. 힌튼 교수는 자신의 연구조사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밝혀졌다고 진술했다. 그것은 죽음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육체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울까요? 죽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였다. 힌튼의 연구는 1963년에 수행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들의 답을 찾고 있다. 사실 이 질문들을 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또는 물을 수 없어서 묻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은가? 그러나 죽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질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치매 진단을 받는 것과 진행성 질병을 진단받은 후 인생의 의미를 헤아리는 것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질문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아마도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면 육체의 고통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비아는 내일을 계획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분복이 같았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 중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친구였다. 그로 인한 압도적인 상실감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집이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거리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날 위해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비드가 텅빈 집에 혼자 있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실비아의 딸들이 이제 조언해줄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친구로서 나는 죽은 이의 영혼이 울쇠로 나타난다고 믿으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두 번째 책에서 실비아가 죽고 며칠 후 꾸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꿈에서 울쇠 한 마리가 날아와 내 손에 앉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내 손바닥에 똥을 쌌다. 맞다. 의심의 여제 없이 내 친구 실비아였다. 어쨌든 나는 꿈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며 상대가 재미있어 하던 유머 또는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기억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서 남겨준 유산이다. 뼈와 거죽은 사라져도 그런 것들은 절대 퇴색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 뒤에 있을 캄캄한 공원은 두렵지 않지만 경계를 넘어가면서 내가 정말 모르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로 변하는 것은 무섭다. 나는 이런 감정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실비아가 죽음을 준비하며 이야기하고 싶어 했듯이 나도 이런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어쩌면 나의 필요가 더 절박할지도 모른다. 잠에서 깼는데 안개가 낀 듯이 정신이 흐리멍뚱해서 경계가 어디인지 모를 때가 있다. 이대로 넘어지게 될까 아니면 몇 걸음 더 걸어야 할까 나처럼 진행성 질환을 앓는 많은 환자가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걸 누가 알까 싶은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살다 보니 나에 대하여 더 집중하게 되었다. 나는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는 삶을 크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오리라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반면 길을 가다가 버스에 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등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삶은 분명 끊임없는 걱정거리일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인생을 헤쳐나가면서 앞에 닥친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나도 그랬는지 모른다. 사고나 질병처럼 무슨 큰일이 발생하면 그제야 멈추어서 생각한다.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살았나? 아직 남아있는 일은 뭐가 있지? 우리가 매일 매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나이에 비해 진중하다면 좋을 텐데 말이다. 나는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해 의무라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에게는 늘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사체를 처음 본 것은 대학에서 공부할 때였다. 18살 때였을 것이다. 당시 나는 어느 노부부 집에서 작은 방을 빌려 하숙을 하고 있었다. 집주인인 도린과 엘버트는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몇 년째 학생들에게 방을 빌려 주고 있었다. 나는 도린과 관계가 좋았다. 그녀는 매일 소시지와 달걀 프라이로 아침 식사를 챙겨주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를 돌봐주는 것이 좋았다. 집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일찍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는 아침 식사 음식과 차를 점심 도시락으로 싸갔었다. 또 대부분 하숙집으로 일찍 돌아가 노부부와 함께 이야기하며 지내는데 그런 시간이 항상 좋았다. 도리는 조르디인 억양이 강한 말투로 이야기했고 늘 웃는 눈이었다. 반면에 엘버트는 약간 까다로운 사람이었고 주로 자기 안락의자에 앉아서 지냈다. 그러나 집안 분위기는 따뜻했고 행복해서 부모님과 처음 떨어져서 지내는 나에게는 딱 좋았다. 어느 이른 아침 나는 도린 목소리에 잠이 깼다. 그녀는 엘버트 이름을 처음에는 상냥하게 그 다음에는 다급하게 불렀다. 겁먹은 듯한 그 목소리에 나는 일어나 침대에 앉아있었다. 몇 초 후 이번에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니 층계참에 누워있는 엘버트 옆에 무릎 꿇고 있는 도린이 보였다. 처음에는 엘버트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했다. 곧 도린이 나를 올려다보았고 늘 반짝이던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보였다. 그녀는 그의 몸을 흔들며 필사적으로 깨우려고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엘버트는 가만히 누운 채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았다. 한 번도 사체를 본 적이 없었지만 무섭지 않았다. 나는 정말 침착했다. 도린은 무기력하게 나를 돌아보았지만 아직 참사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루만지기만 했는데 그녀의 손끝이 맞닿아 왔다. 바닥에 계시니까 불편해 보여요. 다시 침대를 모신 다음에 의사에게 전화를 걸까요? 라고 내가 말했다. 당시 앨버트는 쇠약한 노인이었고 수십 년 동안 코번트리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면서 고단한 삶에 시달려 몸이 몹시 야위어 있었다. 그를 들어 올리려고 손을 아래로 뻗었을 때 푸른 줄무늬 파자마 하의가 비스듬히 벗겨져 그의 살이 보였다. 그의 옷 아래와 뼈와 거죽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리를 하나씩 만져보니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 그가 그 자리에 상당 시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큰 충격에 빠진 도린에게 팔을 잡아보세요 라고 말했고 그녀는 앞장서서 해결해 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 말에 따랐다. 단지 그를 들어 올렸을 뿐인데 벌써 사후 경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살아서 숨을 쉬는 것처럼 손끝에서 느껴지는 앨버트의 피부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관절은 딱딱하게 굳었다니 기분이 이상했다. 그는 말랐는데도 아주 무거웠다. 우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를 침실로 데려가 침대에 내려놓았다. 나는 순진하게도 그에게서 또는 그의 방에서 죽음의 냄새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말 무슨 냄새가 날까 싶어 킁킁대며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노인 냄새만 났다. 뒤로 물러서서 그를 보니 정말 평온해 보였다. 평소에 심술 굳은 표정 대신 그를 본 중에 가장 온화한 표정이었다. 토린은 나를 안아주며 고맙다고 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이 순서대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가 차를 준비했고 의사가 와서 앨버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 때까지 토린의 곁을 지킨 것은 확실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대학교에 갔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사체를 옮겼다는 사실에 그들은 크게 충격을 받고 역겨워 했다. 친구들 반응에 깜짝 놀란 나는 본능적으로 더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에 불과 열여덟 살이었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그때도 나한테는 죽음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엘버트는 노인이었고 오랫동안 건강도 좋지 않았다. 도리는 속상했겠지만 엘버트의 사망이 큰 비극은 아니었다. 그의 몸이 지쳐서 기능을 멈추었을 뿐이다. 엘버트는 가야 할 시간이 되어간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자연사를 하게 되면 논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남겨진 사람들은 힘들고 당연히 도리는 한동안 큰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엘버트는 금세 숨을 거뒀다. 심장마비가 아주 크게 와서 아마 고통을 느끼자마자 사망했을 것이다. 우리 같은 시안부 치란자들은 잘 알겠지만 끝도 보이지 않게 긴 시간이 펼쳐져 있는데 뒤돌아 볼 수도 없을 때는 그런 죽음이 축복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모를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엘버트의 경우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이 어둠으로 바뀌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택할지 잘 안다. 프롤러그 죽음 책을 시작하는 화두로는 이상하다. 언뜻 보면 죽음은 끝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마지막도 더 당연한 것도 없다. 죽음은 중요한 평형추지만 우리가 피해보려고 애쓰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검은 시면 인지 어느 쪽을 믿는지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죽음 후에 무엇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곳에 도착한 후에 하면 된다. 지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을 향한 여정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정에 집중하는 편이 더 낫다. 전작인 내가 알던 그 사람과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을 읽은 독자라면 내가 2014년 7월 31일에 조기발병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당시 나는 영국 국민의료보험에서 팀장으로 바쁘게 일하면서 싱글맘으로 두 딸을 키우고 있었다. 또 달리기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진단을 받고 바로 그만두었다. 나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시 한부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아주 흔한 일이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죽음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다. 그 대신에 우리는 다음 휴일을 기다리거나 주중과 주말을 잘 구분하면서 바쁘게 살아간다. 또는 현재가 없어지길 바라고 꼼짝도 하지 않던 결석을 빼내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삶의 진가를 더욱 완전하게 인식하게 해줄 무언가가 미래에는 항상 있다. 아마도 그것은 소위 희망일 것이다. 희망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지만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희망도 시간도 없다. 진행성 또는 말기 질환을 진단받으면 희망은 사라진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빛이 흐려지고 먹구름이 내려와 당분간은 그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먹구름 그 절망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전부터 나는 치매는 실망을 안겨주는 병이고 어떤 진행성 또는 말기 질환도 마찬가지라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했다. 하지만 내 병은 의료진의 태도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 같다. 그들이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진단을 받고 먹구름 속에 머물면서도 어떻게든 밝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애쓴다. 어쩌면 그들 역시 그런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건강한 몸 또는 건강한 정신을 더 가치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치매와 함께하는 여정에서 진행성 질환인 치매의 말기는 물론이고 초기와 중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환자도 아주 많은데 왜 내 마음은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까. 아마도 내가 받은 인생 카드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싶어서 그곳에 가장 먼저 도착했을 뿐 운명의 잔인한 기습은 실패했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바람이 너무 간절했던 나머지 나는 진행성 그리고 말기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도 이전 책들에서 희망은 있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또한 이런 진단을 받으면 강렬한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간다고 죽지 않고 그 병을 앓는 많은 환자가 또 마음을 쓰면서 하루를 살아간다고 어떤 면에서는 진단받기 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아간다고도 말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 믿기 힘든 생존 본능 이자 먹구름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능력 이다. 치매 환자로 9년을 살아온 지금 먹구름 이 더 자주 내려온다. 그렇게 안개가 낀 듯이 정신이 흐리멍통한 날에도 나를 지탱해주는 것은 희망 내일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 이다. 하루가 이틀 사흘 나흘 닷새가 되어도 안개는 계속 끼어 있고 내 사고는 접착제를 쳐발라 놓은 듯이 끈적끈적하고 잘 돌아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지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뚫고 나온다. 내일은 더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 생각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동안에는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나는 여전히 나다. 내가 알던 웬디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아직 사람들이 나를 웬디라고 알아본다. 그러나 경계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이제 가장자리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 책을 끝난 후에도 더 많은 나를 흐리멍통한 정신으로 지내게 되리란 걸 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으로 관심을 돌리고 싶다. 이 책의 서두에 죽음을 꺼낸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진행성 질환자로 사는 삶에 적응할 수 있다면 삶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에도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시작하는 지금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나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토론해보려고 한다. 우리 모두가 부모범칙한 질문들을 하고 싶다. 삶의 마지막은 어떨까? 고통스러울까? 그때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통스럽게 느껴질 경우 마지막을 앞당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걸까? 나는 전작 두 권의 공조자인 아나 와튼과 언제나처럼 동행할 것이다. 안개가 낀 듯이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생각들이 뒤죽박죽인 날에는 나 대신에 아나가 질문을 할 것이다. 독자분들은 이 책을 읽을 때 아나와 내가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에 참여한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들과 답변 중에는 슬픈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마치 우리 옆 테이블에 앉은 것처럼 의자를 끌어와 앉아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이 책을 읽어주길 바란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잠시 멈추고 생각나는 내용을 메모로 남기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란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무서워할 내용은 없을 것이다. 나는 죽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또는 어떤 느낌이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테니 준비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현재를 살아갈 힘이 더 커진다는 점을 조용히 일깨우고 싶을 뿐이다. 진행성 또는 말기 진환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내 느낌과 그동안 공개했던 에피소드 중에서 여러분이 놀랄만한 일들을 이 책에서 공유하고자 한다. 부디 이 내용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언젠가 여러분도 스스로 선택할 날이 오듯 나 역시 가능한 한 스스로 선택하려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되길 원한다. 부디 이 책을 선물로 여기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는 살짝만 엿보길 바란다. 그러면 현재를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 2022년 가을에 웬디 미첼 제 1장 죽음에 대한 대화 아니 도대체 코코넛 밀크는 어디에 쓰는 거지? 나는 우리 집 거실에서 친구인 데이비드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최근에 사별을 했다. 우리 둘 다 그렇다. 그의 아내인 실비아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우리는 둘 다 실비아의 죽음에 무척 괴로워 했다. 그래도 그의 질문을 듣자 나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실비아도 들었다면 웃었을 것이다. 실비아는 나한테 말해줄 기회가 없었어. 데이비드는 말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나는 두 번째 책에서 실비아의 죽음에 대했었다. 치매 환자로서 마음이 아픈 것이 어떤 느낌인지 뇌에 생긴 질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두 가지 감정 행복 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말했다. 치매는 잔인하고 끔찍한 질환이지만 때때로 선물을 주기도 한다. 내 경우 가장 친하고 소중한 친구가 난수함으로 죽은 후 어쩐 일인지 치매 때문에 슬픔이 없어졌다. 다시는 실비아를 볼 수 없어서 정말 슬펐는데 그 다음에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 때문에 웃음이 나온 것이다.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본다면 분명 이상할 것이다. 그날은 코코넛 밀크 때문이었다. 실비아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주 많은 계획을 세웠다. 데이비드에게 요리를 알려주고 싶어 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제야 어두컴컴한 주방 잔장 안에서 코코넛 밀크 캔처럼 이국적인 식품을 찾아낸 그는 도대체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아해 했다. 실비아와 나는 1995년부터 친구 사이였다. 당시 나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혼자 두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실비아는 내가 병원 접수처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나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처음에 실비아는 나의 직장 상사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부모의 죽음 결혼의 종말 벅찬 환희 임신과 출산 등 인생에서 겪은 온갖 사연과 트라우마를 나누며 서로를 알 수 있었다. 나는 실비아가 코코넛 밀크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데이비드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나는 코코넛 밀크는 실비아가 카레에 넣는 비법 재료예요 라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30년 전에 실비아에게 카레 요리법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나였지만 실비아는 다른 재료를 찾아 내 레시피를 개선해서 자기만의 카레를 만들었다. 어딘가에서 코코넛 밀크를 쓰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 필요한 비법 재료임을 깨닫고 활용했던 것이다. 우정은 그런 것이 아닐까. 끊임없이 주고받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평생의 조언을 나누는 것 말이다. 나와 실비아의 우정은 평생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실비아는 옆에서 내가 치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도와주었고 내가 참여하던 실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또 그녀는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게 감화되었다고 말했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병을 대하면서 겨련하게 실험과 치료법을 조사하겠노라고 말이다. 나도 너처럼 강해 맞설 수 있어 그녀는 말했다. 실비아가 그랬듯이 이제는 내가 그녀를 지지할 차례였다. 하지만 나는 우리 입장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랐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 몸에서 암을 빼내서 내 몸에 넣고 그녀에게 치매는 짐 지우지 않기를 바랐다. 실비아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고 사랑하는 새 남편과 함께 해야 할 그 모든 모험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나는 이미 시안부 질병을 진단받았다.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녀의 짐을 짊어지고 싶다고 그녀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다. 현실적인 계획이나 장기적인 생각 없이 아직 매일 할 수 있는 일들로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일 같았다. 그래서인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택할 대기 전술 목록에 쉽사리 내 죽음을 넣을 수 있었다. 반면에 실비아에게는 현실적인 계획, 성취욕구, 살아야 할 진정한 이유가 있었다. 죽음을 더 잘 이용하고 실비아에게 계속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하면서도 그 말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공허하게 들렸을지 알았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치매 진단을 받고 실비아가 나중에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우정에 먼저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은 내가 되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실비아는 나에게 문자를 보낼 때 좋지 않은 소식이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보냈다. 그녀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치매에서 얻은 가르침, 늘 현재를 살아간다는 교훈을 그녀도 얻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그랬듯이 종종 이런 문자를 보내곤 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지만 아마 내일은 좋아질 거야. 그때 우리는 실비아에게 내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 했다. 캐럴과 바스락거리는 포장지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가운데 2020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는데 25일에 여느 때처럼 와야 할 실비아의 문자가 오지 않았다. 나는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다음 날 실비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친한 친구만이 감지할 수 있는 느낌이었다. 아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병원이야 라고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내가 크리스마스에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지 잘 아는 실비아는 나쁜 소식을 전해서 크리스마스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왜 그랬냐고 질책하자 실비아는 내가 자신이었어도 그랬을 것이라고 바로 대답했다. 나 역시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결심은 그대로였지만 희망이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음을 때때로 느낄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실비아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의사의 왕진 가방에는 잡동산이 만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가득 이었는데 문자는 점점 뜸해지고 짧아졌다. 나는 그녀가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연락은 데이비드와 더 많이 했고 그는 실비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었다. 2021년 1월에 실비아가 보낸 두 번째 문자는 이랬다. 잠들 때까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4주 후 온 마지막 문자는 이렇게 시작했다. 안녕 소중한 내 친구 그리고 일주일 후 실비아는 세상을 떠났다. 실비아는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할 말을 다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지내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가족과 함께 앉아 장례식을 계획하고 혼자 남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 데이비드와 이야기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데이비드가 그녀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고 끝까지 그랬다.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남은 사람들 몫이기에 자기 생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잘 알았다. 나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실비아의 죽음을 계기로 나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여전히 희미하나마 빛이 있고 죽음의 진행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통제할 수는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선택하는 기쁨이 더 많이 남아있고 서로 주고받아야 할 사랑의 말이 있다. 전에는 단 하루 한 시간 한 순간을 선물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선물이다. 나는 내 친구가 남은 하루하루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 비록 데이비드에게 코코넛 밀크의 용도에 대해 말해줄 기회는 없었어도 말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위해서 친구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더 이상은 두려운 것이 없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어둠, 동물, 어린아이들만 남기고 죽는 것 등 모든 것이 두렵다고 쓴 적이 있다. 하지만 2014년에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다른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다. 최악의 두려움, 나를 나답게 만드는 본질인 정신을 잃는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전 책들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살아야 할 남은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제는 솔직해져야겠다. 지금은 죽음이 마치 선물처럼 여겨진다. 미처 준비도 못한 내게서 삶을 아사간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선물 말이다. 그래도 내 딸들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실비아가 그랬듯이 뒤에 남을 사람들이 내 죽음을 덜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은 폭풍 우치는 바다에서 우리를 묶어주는 닻힐 것이다. 그 사랑에 닻이 없다면 우리는 파도에 밀려 어디로든 표류하면서 꽤 행복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삶에 묶어두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이 서로와 우리 모두에 대한 소중한 선물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설령 사랑 때문에 가장 큰 슬픔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어쨌든 우리가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다면 슬피 울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정한 1963년 존엌 힌튼 정신과 교수는 영국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죽음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지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환자들이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듣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힌튼 교수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고 믿었다 그런데 인터뷰 대상이었던 38명 환자 중에서 의료진에게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다만 일부 환자는 사제로부터 넌지시 전해들었다고 했다 힌튼 교수는 에세이 죽어가는 사람들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촉진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다수는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친절해지고 정신적으로 고귀해진다 그들은 뒤에 남겨져서 상실감을 견뎌야 하는 이들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눈에 띄게 그리고 은근하게 애정을 드러내 보인다 계속 죽음을 향해 가는 환자들 대부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움을 충분히 받으면 영구적인 무의식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영구적인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인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나야 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의학적으로, 외과적으로, 약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다 힌튼 교수는 자신의 연구조사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밝혀졌다고 진술했다 그것은 죽음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육체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울까요? 죽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였다 힌튼의 연구는 1963년에 수행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들의 답을 찾고 있다 사실 이 질문들을 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또는 물을 수 없어서 묻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은가 그러나 죽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질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치매 진단을 받는 것과 진행성 질병을 진단받은 후 인생의 의미를 헤아리는 것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질문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아마도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면 육체의 고통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비아는 내일을 계획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분복이 같았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 중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친구였다 그로 인한 압도적인 상실감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집이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거리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날 위해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비드가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실비아의 딸들이 이제 주원해 줄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친구로서 나는 죽은 이의 영혼이 울새로 나타난다고 믿으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두 번째 책에서 실비아가 죽고 며칠 후 꾸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꿈에서 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 손에 앉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내 손바닥에 똥을 쌌다 맞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친구 실비아였다 어쨌든 나는 꿈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며 상대가 재미있어 하던 유머 또는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기억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서 남겨준 유산이다 뼈와 거죽은 사라져도 그런 것들은 절대 퇴색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 뒤에 있을 캄캄한 공헌은 두렵지 않지만 경계를 넘어가면서 내가 정말 모르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로 변하는 것은 무섭다 나는 이런 감정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실비아가 죽음을 준비하며 이야기하고 싶어 했듯이 나도 이런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어쩌면 나의 필요가 더 절박할지도 모른다 잠에서 깼는데 안개가 낀 듯이 정신이 흐리멍뚱해서 경계가 어디인지 모를 때가 있다 이대로 넘어지게 될까 아니면 몇 걸음 더 걸어야 할까 나처럼 진행성 질환을 앓는 많은 환자가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걸 누가 알까 싶은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살다 보니 나에 대하여 더 집중하게 되었다 나는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는 삶을 크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오리라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반면 길을 가다가 버스에 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등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삶은 분명 끊임없는 걱정거리일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인생을 헤쳐나가면서 앞에 닥친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나도 그랬는지 모른다 사고나 질병처럼 무슨 큰일이 발생하면 그제야 멈추어서서 생각한다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살았나? 아직 남아있는 일은 뭐가 있지?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나이에 비해 진중하다면 좋을 텐데 말이다 나는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해 의무라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에게는 늘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사체를 처음 본 것은 대학에서 공부할 때였다 18살 때였을 것이다 당시 나는 어느 노부부 집에서 작은 방을 빌려 하숙을 하고 있었다 집주인인 도린과 엘버트는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몇 년째 학생들에게 방을 빌려 주고 있었다 나는 도린과 관계가 좋았다 그녀는 매일 소시지와 달걀 프라이로 아침 식사를 챙겨주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를 돌봐주는 것이 좋았다 집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일찍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는 아침 식사 음식과 차를 점심 도시락으로 싸갔었다 또 대부분 하숙집으로 일찍 돌아가 노부부와 함께 이야기하며 지냈는데 그런 시간이 항상 좋았다 도린은 조르디인 억양이 강한 말투로 이야기했고 늘 웃는 눈이었다 반면에 엘버트는 약간 까다로운 사람이었고 주로 자기 안락의자에 앉아서 지냈다 그러나 집안 분위기는 따뜻했고 행복해서 부모님과 처음 떨어져서 지내는 나에게는 딱 좋았다 어느 이른 아침 나는 도린 목소리에 잠이 깼다 그녀는 엘버트 이름을 처음에는 상냥하게 그 다음에는 다급하게 불렀다 겁먹은 듯한 그 목소리에 나는 일어나 침대에 앉아있었다 몇 초 후 이번에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니 층계참에 누워있는 엘버트 옆에 무릎 꿇고 있는 도린이 보였다 처음에는 엘버트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했다 곧 도린이 나를 올려다보았고 늘 반짝이던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보였다 그녀는 그의 몸을 흔들며 필사적으로 깨우려고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엘버트는 가만히 누운 채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았다 한 번도 사체를 본 적이 없었지만 무섭지 않았다 나는 정말 침착했다 도린은 무기력하게 나를 돌아보았지만 아직 참사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루만지기만 했는데 그녀의 손끝이 맞닿아 왔다 바닥에 계시니까 불편해 보여요 다시 침대를 모신 다음에 의사에게 전화를 걸까요? 라고 내가 말했다 당시 엘버트는 쇠약한 노인이었고 수십 년 동안 코번트리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면서 고단한 삶에 시달려 몸이 몹시 야위어 있었다 그를 들어 올리려고 손을 아래로 뻗었을 때 푸른 줄무늬 파자마 하의가 비스듬히 벗겨져 그의 살이 보였다 그의 옷 아래와 뼈와 거죽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리를 하나씩 만져보니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 그가 그 자리에 상당 시간 동안 누워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큰 충격에 빠진 도린에게 팔을 잡아보세요 라고 말했고 그녀는 앞장서서 해결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 말에 따랐다 단지 글을 들어 올렸을 뿐인데 벌써 사후 경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살아서 숨을 쉬는 것처럼 손끝에서 느껴지는 앨버트의 피부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관절은 딱딱하게 굳었다니 기분이 이상했다 그는 말랐는데도 아주 무거웠다 우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를 침실로 데려가 침대에 내려놓았다 나는 순진하게도 그에게서 또는 그의 방에서 죽음의 냄새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말 무슨 냄새가 날까 싶어 킁킁대며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노인 냄새만 났다 뒤로 물러서서 그를 보니 정말 평온해 보였다 평소에 심술 굳은 표정 대신 그를 본 중에 가장 온화한 표정이었다 토린은 나를 안아주며 고맙다고 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이 순서대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가 차를 준비했고 의사가 와서 앨버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 때까지 토린의 곁을 지킨 것은 확실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대학교에 갔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사체를 옮겼다는 사실에 그들은 크게 충격을 받고 역겨워했다 친구들 반응에 깜짝 놀란 나는 본능적으로 더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에 불과 18살이었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그때도 나한테는 죽음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앨버트는 노인이었고 오랫동안 건강도 좋지 않았다 도리는 속상했겠지만 앨버트의 사망이 큰 비극은 아니었다 그의 몸이 지쳐서 기능을 멈추었을 뿐이다 앨버트는 가야 할 시간이 되어 간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자연사를 하게 되면 논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남겨진 사람들은 힘들고 당연히 도리는 한동안 큰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앨버트는 금세 숨을 거뒀다 심장마비가 아주 크게 와서 아마 고통을 느끼자마자 사망했을 것이다 우리 같은 시안부 질환자들은 잘 알겠지만 끝도 보이지 않게 긴 시간이 펼쳐져 있는데 뒤돌아볼 수도 없을 때는 그런 죽음이 축복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모를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앨버트의 경우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이 어둠으로 바뀌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택할지 잘 안다 프럴러그 죽음 책을 시작하는 화두로는 이상하다 언뜻 보면 죽음은 끝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마지막도 더 당연한 것도 없다 죽음은 중요한 평형추지만 우리가 피해보려고 애쓰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검은 시면인지 어느 쪽을 믿는지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죽음 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곳에 도착한 후에 하면 된다 지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을 향한 여정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정에 집중하는 편이 더 낫다 전작인 내가 알던 그 사람과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을 읽은 독자라면 내가 2014년 7월 31일에 조기 발병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당시 나는 영국 국민의료보험에서 팀장으로 바쁘게 일하면서 싱글맘으로 두 딸을 키우고 있었다 또 달리기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진단을 받고 바로 그만두었다 나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시한부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아주 흔한 일이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죽음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다 그 대신에 우리는 다음 휴일을 기다리거나 주중과 주말을 잘 구분하면서 바쁘게 살아간다 또는 현재가 없어지길 바라고 꼼짝도 하지 않던 결석을 빼내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삶의 진가를 더욱 완전하게 인식하게 해줄 무언가가 미래에는 항상 있다 아마도 그것은 소위 희망일 것이다 희망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지만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희망도 시간도 없다 진행성 또는 말기 질환을 진단받으면 희망은 사라진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빛이 흐려지고 먹구름이 내려와 당분간은 그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먹구름 그 절망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전부터 나는 치매는 실망을 안겨주는 병이고 어떤 진행성 또는 말기 질환도 마찬가지라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했다 하지만 내 병은 의료진의 태도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 같다 그들이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진단을 받고 먹구름 속에 머물면서도 어떻게든 밝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애쓴다 어쩌면 그들 역시 그런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건강한 몸 또는 건강한 정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치매와 함께하는 여정에서 진행성 질환인 치매의 말기는 물론이고 초기와 중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환자도 아주 많은데 왜 내 마음은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까 아마도 내가 받은 인생 카드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싶어서 그곳에 가장 먼저 도착했을 뿐 운명의 잔인한 기습은 실패했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바람이 너무 간절했던 나머지 나는 진행성 그리고 말기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도 이전 책들에서 희망은 있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또한 이런 진단을 받으면 강렬한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간다고 죽지 않고 그 병을 앓는 많은 환자가 또 마음을 쓰면서 하루를 살아간다고 어떤 면에서는 진단받기 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아간다고도 말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 믿기 힘든 생존 본능이자 먹구름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치매 환자로 9년을 살아온 지금 먹구름이 더 자주 내려온다 그렇게 안개가 낀 듯이 정신이 흐리멍통한 날에도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희망 내일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이다 하루가 이틀, 사흘, 나흘, 닷새가 되어도 안개는 계속 끼어 있고 내 사고는 접착제를 처발라 놓은 듯이 끈적끈적하고 잘 돌아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지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뚫고 나온다 내일은 더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 생각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동안에는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나는 여전히 나다 내가 알던 웬디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아직 사람들이 나를 웬디라고 알아본다 그러나 경계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이제 가장자리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 책을 끝난 후에도 더 많은 나를 흐리멍통한 정신으로 지내게 되리란 걸 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으로 관심을 돌리고 싶다 이 책의 서두에 죽음을 꺼낸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진행성 질환자로 사는 삶에 적응할 수 있다면 삶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에도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시작하는 지금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나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토론해보려고 한다 우리 모두가 부모범칙한 질문들을 하고 싶다 삶의 마지막은 어떨까? 고통스러울까? 그때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통스럽게 느껴질 경우 마지막을 앞당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걸까? 나는 전작 두 권의 공조자인 아나와튼과 언제나처럼 동행할 것이다 안개가 낀 듯이 정신이 흐리멍통하고 생각들이 뒤죽박죽인 날에는 나 대신에 아나가 질문을 할 것이다 독자분들은 이 책을 읽을 때 아나와 내가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에 참여한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들과 답변 중에는 슬픈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마치 우리 옆 테이블에 앉은 것처럼 의자를 끌어와 앉아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이 책을 읽어주길 바란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잠시 멈추고 생각나는 내용을 메모로 남기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란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무서워할 내용은 없을 것이다 나는 죽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또는 어떤 느낌이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테니 준비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현재를 살아갈 힘이 더 커진다는 점을 조용히 일깨우고 싶을 뿐이다 진행성 또는 말기 질환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내 느낌과 그동안 공개했던 에피소드 중에서 여러분이 놀랄만한 일들을 이 책에서 공유하고자 한다 부디 이 내용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언젠가 여러분도 스스로 선택할 날이 오듯 나 역시 가능한 한 스스로 선택하려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되길 원한다 부디 이 책을 선물로 여기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는 살짝만 엿보길 바란다 그러면 현재를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2022년 가을에 웬디 미첼 날씨가